한글자막 by 한효정 보란의 정말 승승장관 그룹이죠 모두가 인정하는 실력과 넘치는 피드락을 대략 보자 윤호 모두가 실력 모두를 달아주신 분들이죠 상큼하고 강렬한 블랙핀 어제나 이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청량한 매력으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여자친구 어디서든 들려와 귀를 기울이며 나를 가는 믿음의 길을 이루며 보조심장 빛났어 너의 눈을 감춰 상큼하고 귀를ibo queda tape